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신이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아들이여 내 사랑하는 딸이라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신이 교제하며 인만웰 그 은혜 속에 우리로 참여케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 우리가 처하고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신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셔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이 아침 잠잠히 주님 앞에 엎드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나이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에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그 은혜 속에 잠잠히 있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베푸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오늘도 인마 누엘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이 첫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 다하고 우리의 정성 모아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은혜의 날개로 품어 주시어서 오늘도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험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분주한 일상 시작하기 전에 고요히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시어서 이 세대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의 음성만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목자의 양으로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우리의 영혼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세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위세자 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시대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의 두루 단이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함께 읽으시면서 주님께서 혹시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우리 마음 속에 주께서 들리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진 피터슨이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으로 믿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다 여러분 이 말의 차이가 뭐라고 느껴지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셨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산상보원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마태는 9장까지 10개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산상보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 그 가르치심을 듣고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 이 무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행하신 기적들을 마태가 10개를 기록했는데 그리고 10개를 기록하고 그 마지막에 9장 33절에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8장부터 9장까지 기록된 이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마태가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분이 과연 누구인가 그분은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마태봉 1장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보신 말씀이죠 그의 이름을 예수로 알아 그의 이름을 인만웰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속할 자라 자기 백성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인만웰이라고 계속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분은 인만웰이라고 1장에서 얘기를 했고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인만웰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인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로 믿고 계십니까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를 내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아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를 내게 말해주면 내가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믿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사실을 아주 담담하게 설명 없이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으로 얘기하지 않냐고 열 개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인만웰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 기적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만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이 아 그저 그냥 계시는 거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고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그 영성신학자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보통인 이곳에 특별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셨다 이 표현이 엄청난 겁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친히 함께 겪으실 뿐만 아니라 그 아픈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그것으로 끝난 거 아니죠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오하여금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이 엄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마태가 이 열 가지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병을 치료하는 치료자인가 이렇게 매번 계속 문제 해결해 주시잖아요 병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럼 그분은 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 아니다 메시아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 질러요 다위세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이 열 가지 기적 사건 중에 유일하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맹인은 유대인일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다위세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여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표현 끼리의 엘레이손 그 찬양이 있듯이 떼제 찬양이 있듯이 엘레이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끼리의 엘레이손은 기독교 영성사회에서 아주 귀한 기도 단순한 기도입니다 이걸 예수 기도라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 한마디에요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다위세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단순히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차원의 인간의 간구가 아닌 거예요 특별히 이 두 맹인이 다위세자손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유일한 지금 처음 등장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시는데 여기 기록된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다 유대사회에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만져도 부정해요 그래서 가까이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이 부정과 어떻게 가까이 있겠어요 우리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우리가 부정해지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은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를 만지시는 순간 부정한 것을 만지시는 순간 주님의 거룩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돼요 혈류증 연인이 뒤에 몰래 가서 만지는 것은 자기가 주님을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몰래 가서 만지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 앞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왜? 부정한 여인이니까 부정한 여인이니까 예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몰래 그러나 주님은 아셔요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그분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인데 거룩하시니까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가요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그분의 그런 베푸시는 자비를 힘입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처음 만났던 문등병자가 원하시면 우리를 고쳐줄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고쳐달라고 얘기해야죠 그런데 고쳐달라고 얘기할 수 없는 존재인 걸 스스로 알아요 왜? 부정하니까 그분이 능력이 있으신 것은 알아요 그런데 내가 부정하니까 감히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하시면 그때 주님이 무슨 말이냐 내가 원한다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감히 주님 앞에 얘기할 수 없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지만 이거는요 말로 안 했지만 그 말 속에 이미 주님을 인정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알아요 거룩하신 분인 걸 알아요 바리세인이 와서 서기관이 와서 우리가 당신이 누군지라 아오니 당신은 거룩한 자나이다 당신은 선한 선생님입니다 라고 말한 것하고 달라요 그렇게 말한 것은 내가 보니 당신은 선한데 제법인데 이런 뉘앙스가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원하시면은 아니에요 여기 다위세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어겨서도 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주여 불쌍히 어겨주세요 다위세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게 처음 불려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불려집니까? 맹이를 통해서 보지 못하는 맹이를 통해서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그 맹인이 따라오는데도 집에 들어가셔요 이렇게 매장하실 수가 있나 맹인이 따라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길에서 바로 고쳐주시지 않고 집에 들어가요 그 집에까지 맹인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에게 물으셔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질문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그 질문과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내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분이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분을 따라가야 하고 그분 안에 머물러야 하고 언제나 그분 가운데 주님과 함께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것에 감격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말에서 주님은 이미 아신 거죠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 일을 행하는 것을 네가 믿느냐 뭘 원하는지 알고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문제와 어떤 상황인 걸 알고 계십니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이래도 주님은 아세요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것하고 달라요 주님이 아시면 끝나요 주님이 아시면 문제가 해결돼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소아시아 7교회에 기록되어 있죠 그 7교회에 공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오이다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교회가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안다 그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안다 여러분 내가 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주님이 아시면 우리 찬양 있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뭐가 더 필요해요 주님이 아세요 아시면 주님은 움직이셔요 치료하시고 고치셔요 그래서 종종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그래 내가 너를 알아 이게 얼마나 뜨겁게 다가오는지요 내가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아신 거죠 또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백성 계약 가운데 있는 사랑이에요 그 가운데 오셔서 그를 역사하시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통로와 같은 거 그의 손 눈을 만지셔요 그리고 너의 믿음대로 되라 눈이 밝아져요 물론 육체의 눈이 밝아진 것을 얘기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마태가 이것을 담담하게 설명 없이 기록했지만 이 사건 속에서 마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거예요 무리들이 따랐어요 제자들이 구별됐어요 그 가운데 나왔어요 여기도 무리들이 놀랐어요 그 가운데에는 귀신 힘입어서 사는데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맹이는 알고 눈이 밝아져요 계속해서 구별이에요 마태복음을 다시 보면서 이번에 제 마음 속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태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구나 끊임없이 부르고 그 무리들 가운데에 불러내고 구분하는 그들이 나아갈 때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요 누가 데려왔는지 표현은 없습니다 어떤 데려왔는데 다른 설명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어떤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없이 그냥 바로 귀신 쫓겨나고 말 못한 사람이 말아 사람이 무리들이 놀랍게 여기죠 무리가 놀랍게 여기는 것은 이 사건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마태는 8장부터 이어진 계속된 사건 전체에 대한 설명을 그걸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무리들이 놀라요 그리고 바리새는 귀신을 들렸다 얘기해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그런데 그 중에 주님 마태는 놀란 사람이 있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사건을 통해서 또 말씀합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추수할 사람이다 이 마태가 계속 이 사건을 열 가지 기적을 기록하면서 35절에 다시 4장 23절에 얘기했던 것을 다시 똑같이 반복합니다 천국보금 전파 병 약한 것 고친 지고 그런데 그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여기 불쌍히 여기다는 27절에 두 명이니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선 엘레이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는 스프랑크조니마이라고 하는 스팅크니조마이 이게 예수님의 사랑 주님이 아시면 끝났지요 주님이 행하실 때 주님의 마음은 이겁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은요 심장이 같다는 말이에요 내 심장과 너의 심장이 같다 같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채율하시는 주님 불쌍히 여기시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요 문제가 해결돼요 그게 주님의 눈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행동의 모든 근원은 이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러면서 우리를 그 사랑 안에 부르셔야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우리를 그 가운데 인마누엘 속에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 행할 줄을 내가 믿느냐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어요 내가 이 일 행할 줄을 내가 믿느냐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부르셔야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추수할 일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역사 속에 보통의 역사 속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제해 주시죠 부정한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동시에 우리를 주님의 그 위대한 역사 속에 우리를 부르러 가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를 쓰고 싶다 그게 주님의 권이죠 주님의 권 이 부르심 앞에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 이 놀라우신 은혜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그 시가 저는 늘 제 마음속에 그냥 몸부림에 불과했던 그 꽃인데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가 꽃이 됐다 내게 꽃이 됐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 내가 너를 안오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놓으라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매연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여 내가 민나이다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웬 축복인지 감당할 수 없어 주님을 찬양하고 감당할 수 없어 주님을 예배하고 감당할 수 없어 눈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사랑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